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2024년 베스트 케이스 3종 직원들과 함께 투표해서 최고의 케이스를 오늘 조립해본 제품 중에서 골라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뽑은 3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광고가 전혀 아니니 믿고 보셔도 괜찮으며 저희는 1년에 한 2000대 정도 조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누적된 데이트를 통해서 진짜 괜찮은 제품들만 골라봤으니 pc를 조립할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격대는 9만원대 14만원대 22만원대 3가지 제품이 골라졌는데요 가격을 보고 제품을 고른건 아닙니다 고르다 보니까 이 가격대가 정해졌는데 3만원 5만원 7만원대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조립을 하나 없잖아요 하다보니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는 솔직히 강판이 약하고 거기에다가 펜 분량도 조금 높은 편이며 더불어서 기능적으로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색 분량이나 스크래치 같은 것도 자주 있는 편이구요 그래서 그런 하자 확률이 좀 높은 제품들을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9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한테 양해 좀 부탁드리구요 pc 하나 구매하시면 게이밍 용도인 경우에는 보통 100만원 초중반에서 300만원까지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케이스 9만원 정도는 매우 높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pc 사용할 때 늘 외부에 노출되는 건 뭐예요? 케이스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케이스 한번 중고급형 써보시는 거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dlx1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dlx1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핑크도 있고 색상이 좀 다양합니다 나온 거는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출시한 지 벌써 4년 정도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신형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얘가 v1, v2, v3 점점 개선을 해가면서 산풍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 나온 구형이라고 얘를 쓰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웬만한 동급의 제품보다 훨씬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읊어드리자면 일단 얘가 호환성이 정말 좋아요 케이스 크기가 작지는 않은데요 그 큰 만큼 파워 장착끼리 1,100W 정도 되는 파워도 부담없이 장치됩니다 고용량 파워는 좀 더 길거든요 다 장착돼요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40cm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 다 된다고 보면 되겠죠 CPU 쿨러도 농협 정도 되봤자 165mm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180mm까지 장착이 됩니다 튜닝 메모리 꽂고도 대장급 공랭 쿨을 장착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이하의 저런 폭넓은 호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에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DB 사진을 긁어 왔는데요 DB 사진을 보자면 외관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전면이 패턴이 싹 들어가 있는데 패턴 보고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인데요 보시면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죠 절곡이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이렇게 사선 패턴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더니 성전님 실망입니다 PC, QC 잘해서 잘 조립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성전님한테 구매했는데요 케이스 전면 다 찌그러져서 왔는데 이걸 체크 못하셨나요? 라고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해프닝인데요 이거 원래 들어가 있는 패턴이에요 완전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패턴을 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필터가 안에 하나 더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전면도 메쉬 그릴이고 안에 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한데 생각보다 멀리서 보면 패턴이 잘 안 느껴지는 단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쓰는데 딱히 문제가 있는 거슬리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펜이 최근에 V3로 오면서 변경이 됐는데 C6M에서 C6AM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5V ARGB 케이블을 주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는 별도로 옵션이 있어서 샀어야 됐거든요 아니면 뭐 펜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으로 끼워져요 그래서 얘는 위에 보면은 LED 버튼이 있습니다 LED 버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 LED 버튼 눌러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그거 아니면은 그냥 보드 연동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둘 다 연결됐을 때는 버그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보드 연동하실 거면은 저 RGB 케이블 5V 이거 꽂으시고 그리고 버튼을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요 버튼으로 컨트롤 하실 거면 이거 5V 케이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빼도 LED는 다 들어오고 버튼으로 색상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단에 원래 먼지 필터가 그냥 얇은 한 장 딱 들어가 있었어요 자석형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필름형이라고 해야 되나? 필름형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빼기도 불편하고 다시 꽂기도 불편하거든요 약간씩 쇠가 조금 더 튀어나온 부분에 걸어서 끼워놔야 되는 건데요 자석도 아니에요 이거 상단에 자석형인데 밑에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홀렁홀렁해서 그냥 뚝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슬라이딩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가해 플라스틱 되어있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거기에 필름을 위에 덧붙이고 슬라이드를 밀게 바꼈습니다 좀 편해졌어요 전면 면직 필터가 시간이 지나면 우글우글해져서 펜에 닿아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소리내는 거 맞겠다고 전면 면직 필터 위치를 안쪽으로 바꿨습니다 보이죠? 이 벌집형 구조 있는 플라스틱 앞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글우글해져서 뒤로 이렇게 쳐지지가 않습니다 딱 받쳐줘요 이제 펜에 다 소리 나는 경우가 없어졌어요 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양쪽에 도어형 경첩형 옆판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펜의 풍량은 50 CFM 이니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회전 속도가 매우 느려서 800FM면 진짜 낮은 거죠 펜 속도가 천천히 도우니 소음이 별로 안 나요 선정리도 상당히 간편한 편인데 일단 선정리는 제가 직접 한 걸 보여드릴게요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면의 선정리 공간의 크기가 2.4cm쯤 됩니다 2.4cm면 웬만큼 굵은 선도 대충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으면 절대 옆판에 눌리지 않는 편안하게 닫히는 사이즈죠 선정리 공간 좁은 애들은 1cm인 경우도 있는데 2cm가 넘어간다는 건 충분히 여러분이 초보라도 조류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걸 직접 조류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류하면 이런 디자인이 됩니다 DLX1 측면에 펜을 안 달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허전하긴 하죠 그래도 딱 조류해보니까 어때요 펜 있는 부분만 뻥 비어있지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펜 있는 부분만 뻥 비어있는 것도 옆판 딱 닫아 놓으면 희색으로 막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고요 상단에 3열 순행 너무 큰 건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 대충 400mm까지는 다 들어가요 400mm 살짝 초과하는 것도 되긴 하는데 403mm 정도까지 너무 큰 제품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기에 쓰는 발키리라든지 크라켄이라든지 라니, SE 이런 거 전부 다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360mm 3열 순행은 커버가 될 거라고 보면 돼요 보시면 메모리, 트윙 메모리 좀 튀어나온 거 쓰더라도 웬만해선 간섭이 없겠죠 아틱 같은 순행을 달지 않는 이상 간섭이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선정리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직접 선정리를 한 건데요 CPU 케이블이랑 RGB 펜 케이블 있죠 이거를 한쪽에 묶어서 이쪽으로 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USB 전면 포트 전원 USB 2.0, 3.0 오디오 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케이블 타이말고 벨크로 타이라고 하죠 벨크로 타 있는 쪽으로 쭉 빼서 내려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빼올리면 깔끔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메인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타이를 한 번 묶고 벨크로 타이에 같이 집어넣는다면 보시다시피 별로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케이스 강판 두께가 평균 0.8T에서 0.9T 사이라서 10만원 이하에 얘보다 강판이 두꺼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막 엄청 작게 맞는 게 아니라 대부분 ATX 보드가 장착되는 미들 타워를 봤을 때는 거의 가장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그래도 강판이 좀 약해 보인다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그냥 여기 펜 장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을 장착하면 여기에서도 펜이 구조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탄하게 받쳐줘서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니 미관적으로도 좋고 또 흡기를 하면은 내부 온도가 한 1,2도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 펜 얼마 안하거든요 얘네꺼 기본 펜 얼마 안하니까 7,000원인가 할 거예요 7,800원 뭐 그쯤 하는데 그거 두개 달아서 꾸미시면 더 이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게 추천할만한 DLX1 케이스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전히 베스트셀러 4년 동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14만원대 제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4만원대 제품은 그래도 나온지 얼마 안된 제품이에요 보시면 24년에 들면 어땠어요 ML420이라고 합니다 ML420 여기 마이크로닉스의 케이스인데 마이크로닉스가 사진을 좀 많이 못 찍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사진상으로 보면은 좀 그래요 일단 얘도 파워 장착길이 아까 DLX1 버 더 넉넉하죠 그리고 CPU 쿨러 장착 높이 DLX1하고 똑같죠 그래픽카드 장착길이는 DLX1 버 더 깁니다 심지어 얘는 상단에 420L 장착이 돼요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근데 다 어항형이라서 요즘 유행에 딱 걸맞는 케이스죠 근데 사진을 좀 못 찍었어요 사진만 보면은 전혀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거 실물을 봤을때는 제품 자체가 진짜 괜찮아요 제가 조립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니도 사진 못 찍은건 똑같네 그렇긴 한데 일단 제 사진에서는 얘의 강판의 조금 두껍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얘도 평균 강판 두께가 0.9T에 가깝습니다 얇은게 0.8T이고 두꺼운데는 0.9T도 살짝 넘거든요 케이스 사이즈가 큰데 탄탄하고 그리고 얘는 기본팬이 측면에 장착되어 있어요 전면에 유리이기 때문에 측면에 3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보드 장착 부분 강판 두들겨봐도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사이즈에 비해서요 사이즈가 꽤나 아래위로 긴데도 이게 툭 쳤을때 헐렁헐렁한 느낌이 아닌거죠 후면팬도 140mm 펜을 제공해 주고요 이거는 ARGB 펜입니다 보통 광고 페이지에서 이런식으로 화이트로 고정을 해 놔서 흰색 펜만 되는 줄 아시는 분이 있던데 색상 변경이 돼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제품 전화 버튼은 이렇게 별도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위에 강판이 땡기면 뚜껑이 빠지거든요 뚜껑이 뚜껑 딱 빼고 나면은 버튼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버튼이 상당히 깔끔하고 인테리어적으로 보기 좋죠 맞죠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볼헤드 방식이라고 우리가 똑딱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고정할 때 별다른 나사 같은 거나 어 그런거 사용하지 않고 이게 뚝 빼면 빠지고 꾹 누르면은 뚝뚝 하고 들어간 느낌이죠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은 저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게 저게 끼는 겁니다 볼헤드 스냅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이거를 위에 끼어서 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 조립하기 전에 반대쪽 보드 장착 부분을 보면은 BTF라서 이게 다 뚫렸습니다 이 부분 BTF는 여기가 크게 뚫려있죠 왜 여기 커넥터가 뒤로 다 빠지거든요 물론 일반 보드도 장착됩니다 BTF 보드가 종류가 별로 없는데 BTF 보드 중에서도 나름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제품이에요 ML420은 보시다시피 위에 뚜껑은 이런식으로 똑딱이 방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앞에 전면 유리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빼기 편해요 빼기 편하고 하단에는 먼지 필터가 아까 슬라이딩 방식 DLX2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팬에 풍량이 매우 높습니다 풍량이 87 CFM이죠 보통 어항형 제품들이 쿨링이 구린데요 얘는 DLX2라고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쿨링이 나옵니다 메쉬타입 케이스하고 별 차이가 안나는 좀 더 쿨링이 나와요 MS410은 그게 다 기본팬 스펙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대신 RPM도 DLX1보다 훨씬 높은 1600까지 돌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용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단에는 허브를 제공해줘요 RGB와 펜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허브를 제공해줍니다 보시다시피 5개까지 달 수 있어요 보드에 꽂아서 연동이 가능하고요 위에 라디를 장착했을 때 앞에 360 달면 상당히 여유가 많죠 보시면 여유결이 많습니다 왜냐면 420 라디까지 상단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140mm 펜 3개 장착한 상태로 상단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측면에도 보면 똑딱이 박으신게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파워 가림막이나 하단에 전부다 에어홀을 빵빵히 뚫어 놓고 뒤에도 에어홀을 잘 뚫어 놓은 상태라서 얘가 어항형치고 쿨링이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케이스 다 이렇게 세팅해서 나와요 옛날에는 여기 그냥 강판으로 막아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 하단하고 후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쿨링을 좀 신경써서 만든다 하단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고무패킹도 다 있어가지고 케이블 빠져나오고 난 뒤에 반대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더 고것집 느낌이 있죠 이 고무패킹이 있는 케이스들은 보통 10만원대가 넘어가야 있거든요 얘도 14만원까지 하니까 고무패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데 요 지지되었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대충 걸어놓고 보면은 펜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펜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펜에 닿는 경우가 있으니까 펜에 닿는다 싶으면은 닿지 않게 중간에 뭐 하나 더 끼워서 지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접촉면이 넓어가지고 위에 펜이 이렇게 쓰면 그래픽카드 펜이 여기에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어요 슈러드를 넘어서서 다음엔 펜이 안 돌겠죠 그 다음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 지지됐을 때는 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후면은 조립하고 나면 이런 느낌입니다 140mm 펜이니까 엄청 거대해 보이긴 하네요 이런 느낌이고 보시다시피 색상도 변경이 됩니다 위에 이렇게 펜이 묶여서 달리고요 케이블 정리하는 거 살짝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 기본 펜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 다 채워요 맞죠 다 채웁니다 그리고 위에 일체형 순행 달면 순행 거 RGB 연동하는 거 하나 더 꽂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5개 쓸 수 있을 겁니다 5개 다 쓴 거 묶어서 케이블 한꺼번에 길게 넓으로 틀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선 빼면 돼요 그리고 CPU 핀 홀 여기에서 가거든요 CPU 그걸 또 이쪽으로 좀 빼고 녹색으로 칠하는 쪽으로 쭉 빼고 밑으로 빼면 됩니다 CPU 전원 핀 24핀은 이렇게 꺾여 들어온 게 보기가 좋을 거고요 여기는 하드까지 장착되어 있으니까 좀 더 보기 좋죠 하드는 이렇게 케이블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도 있죠 전면 패널용 USB AUX 전원 리셀 이런 거요 그건 다 이 앞쪽에 쇠 있거든요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다 케이블 타일을 묶어서 빼시면 깔끔하게 빠집니다 이거 엄청난 노력을 드리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소에 이렇게 조립해서 나가거든요 깔끔하죠 얘도 선 정리 공간이 2cm가 가품이 넘습니다 얘는 3cm에 가까워요 아마 쟤 보시면 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3cm 가까운 이유가 하드가 이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덕분에 여러분이 성장내 하기는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안으로 많이 파져있기 때문에 긴 그래프 칼을 달더라도 이 측면판하고 간섭이 없습니다 설계를 잘 해뒀더라고요 14만원이나 하긴 하지만 어학용 쿨링이 적당히 좋은 제품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이 제품 쓸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ml420, 뷰, btf, 블랙도 있습니다 추천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가형 볼게요 22만원대 노스 엑셀인데요 이거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극찬을 하던 제품이에요 참고로 옆판이 유린 제품도 있고 요게 메쉬인 제품도 있습니다 메쉬는 클리어라는 글자가 빠져요 빠지는데 유리를 쓰든 메쉬를 쓰든 쿨링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쓰고 싶은 건 쓰세요 메쉬 써도 어차피 속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유리가 더 깔끔하고 보기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편한대로 하시고요 앞에 전면이 우드가 맞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저건 우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라운딩 잘 되어있고 위에 마감재까지 잘 뿌려져 있는 찐 우드입니다 찐 우드 이게 막상 사진으로 보면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제대로 보시면은 올드하기보다는 모던한 느낌 그러니까 좀 더 현대적이에요 그냥 데스크 테리어 짝에 좋겠죠 책상도 혹시나 우드 타입을 쓰고 계신다면 이거 얹어서 보시면 깔끔하고 고급적 보일겁니다 전체 인생 유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색 마감 문제 있었던 적도 없고 단차도 심하게 뒤틀린 적도 없었고요 강판 두께에도 얘도 평균 0.9T라 준수한 표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이즈가 있는데 XL이 아니라 일반 사이즈는 상단에 3열 순행이 장착되지 않고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가 좁기 때문에 일반 순행 아 일반 버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엑셀 버전을 추천드려요 일반 버전은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가 확연하게 낮아요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 장착 길이도 아까 전에 앞에 소개시켰던 제품보다 더 폭이 넓고요 5mm지만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도 충분히 넓기 때문에 파워 장착 길이도 그렇죠 어떠한 사양을 짜든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에 4090이나 4080 슈퍼 짜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 후면에 보시면은 완전 진짜 풀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봤던 ML420보다 더 많이 뚫려 있죠 쿨링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DB 사진을 좀 긁어 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못 찍으니까 DB 사진을 한번 보세요 DB 사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고급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얘가 또 특장점이 있는데 상단에도 메쉬 타입의 필터에 가까운 커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면에도 청소하기 편한 필터를 가지고 있고요 필터가 나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거의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탈차이 가능한 게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측면에 펜을 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수냉단체 할 때는 이런 구성이 되겠죠 지금 옆에 가림막이 빠진 상태입니다 원래 여기 가림막이 이렇게 붙어요 하드디스크는 두 개까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SSD 2.5인치 두 개 추가로 달 수 있고요 하드 한쪽 빼고 나면은 파워 길이가 훨씬 긴 것도 장착이 가능해요 이만큼 긴 것도 그리고 얘가 정말 큰 보드도 호환 가능하게 그러니까 2CPU 보드 이 ATX 중에서 매우 큰 애들 그리고 또 호환 가능하게 보셔야피 선정료 홀이 이중으로 뚫려 있습니다 고무마기를 다 씌워놓기도 했고요 일반적인 ATX 보드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정료 홀을 쓸 수 있겠죠 근데 2CPU들은 여기까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선정료 홀이 가리잖아요 가리는 거 그대로 써야 되는 케이스들도 꽤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에 하나 더 뚫어졌다 고무마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평소에 또 보기에 이질간도 없고 그래서 이 제품 가지고 스레드 리퍼 같은 거 조합해서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다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사이즈 보드를 꽂기에 피샤의 슬롯이 디파인 세븐 엑셀만큼 후변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릴 수도 있겠죠 아래 위로도 긴 보드 듣는 맞죠? 아 참 펜스펙이 여기 하나 넘어갈 뻔했네 얘도 펜스펙이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보시면 78CF형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ML420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78CF형이면 웬만한 120mm 라디용 펜하고 스펙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고성능 펜하고 스펙이 비슷하다는거죠 얘도 RPM은 좀 높은 편이라서 풀러드 들면 소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500까지 속도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양이 매우 높지 않다면 충분히 펜속을 조절해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대의 버튼을 금제사스로 찍어봤는데요 좀 고급적 보이죠 금속에 이쁘게 깎아뒀어요 가공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우르 케이스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는 경우 보기 힘들어요 고급지니까 USB 포트 자체도 불량 같은게 잘 없고 좀 더 수명이 길겁니다 여러분 사용할 때 저 제품을 제가 직접 조립을 하면 요런 디자인으로 뽑힙니다 보시다시피 웬만한 사이즈의 보드는 선장렬홀 첫번째 거로 해결이 되고 두번째 가까이 갈리는 잘 없겠죠 그리고 그래프카드 이거 상당히 긴 제품인데 보시면 아직도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맞죠 꽤나 여유가 있어요 반대쪽에 선장렬 팁을 드리자면 얘도 기본적으로 허브를 제공해줍니다 위에 허브를 제공해줘요 여기에 묶어서 펜 다 빼서 전면에 벨크로 타이로 묶어서 빼고요 그리고 이쪽에 패널용 그러니까 USB나 전원 그쪽 케이블도 다 이쪽으로 빼서 전면 벨크로 타이에 다 묶어주시면 깔끔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스넥을 썼으니까 이쪽에도 케이블이 나올 것 아니에요 케이블 나오고 여기 CPU 전원 케이블 나오죠 요것들은 D로 다 빼요 D로 다 빼서 이쪽에 묶는 부분이 있는데 묶어서 빼시면 됩니다 자 빼면 되고 그리고 메인 케이블 24핀 케이블 그래픽 카드 케이블은 이쪽에서 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 힘들지 않고 깔끔하게 뺄 수 있습니다 맞죠? 별로 안 어렵죠? 지금 사진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좀 떨어져서 얘가 좀 덜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약간이라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각도에서 전체 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진짜 깔끔하게 싹 각짐에 빠지고 전면은 모던한 느낌의 나무 올드한 느낌의 나무 아니에요 모던 느낌의 나무 그리고 사실상 풀 메쉬에 가까운 꽤 넓은 에어홀을 뚫어 놓고 있고 창단도 메쉬망이 지저분하지 않게 말끔하게 뽑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22만원 만큼의 값어치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50만짜리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23만짜리 케이스를 거의 10년 가까이 쓴 적이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 한번 사시면 펜 수명이 길어요 펜 수명이 길기 때문에 5년, 6년 소개 부품만 바꾸면서 재활용하면서 꾸준히 쓸 수도 있고요 진짜 길게 쓰면 7, 8년까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가 PC의 가장 외관을 보여줄 텐데요 이 외관이 일단 질리지 않아야 PC를 오래 쓸 겁니다 물론 불편해서 바꾸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 혹은 이게 너무 노화돼서 혹은 포트가 고장나서 바꾸는 분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이중 주체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고급진 제품 쓰시면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드는 PC 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PC도 인테리어가 요즘 들어 드는 생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해당 케이스를 쓰신 분들이 있다면 장점과 단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pren 뺨 뺨 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